네, 안녕하세요. 2021년 이후에 측량학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기사 과목 중에서 측량학에 대한 정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면 중간 정도니까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기보다는 맨날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맨날 지가 나온다는 것만 나오냐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렇잖아요.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약을 좀 확실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좌우먹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뭐 또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또 풀 때마다 또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제가 좀 외모가 변화가 생겼죠. 그전에는 좀 머리가 이렇게 했는데 외모 머리가 좀 뽀글뽀하게 됐잖아요.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던 게 10시에 웨이브 파마 좀 해달라고 예약을 하고 동네 사무실, 저도 이제 사무실 있으니까 사무실 근처 미용실을 가서 예약을 딱 해놓고 웨이브 파마 좀 좀 해주세요. 좀 젊게 보이려고 여러분들한테 좀 아저씨 같은 느낌 좀 안 가지게 하려고 저도 이제 변화를 하려고 웨이브 파마를 또 예약을 해놓고 10시에 갔죠. 그랬더니 사람이 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줌마, 아줌마 찾을 거 아니야? 아줌마 그랬더니 막 아줌마 파마 해주세요 그랬죠. 아줌마 파마를 해버렸네. 우리 엄마랑 나랑 똑같네 그냥. 아 네.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건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를 또 여담을 한 번에 하고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수혜면, 수혜선 그지? 딱 그리로 소원이 가고 싶어. 상당히 오래된 문제야.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 이게 돌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지 수로조사에서 간출지의 높이와 수심이 되는 거. 수심에 대한 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바다를 기준으로 잡잖아. 평균 해수면. 평균 해수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지오이드가 돼가지고 높이의 기준이 되는 거. 그렇지. 그것만 하면서 물가선의 기준은 뭘로 하냐. 그럼 수혜선 막 이렇게 끌고 들어갔었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좀 달라요. 뭐냐. 수로조사에서 간출지. 어디야. 바닷가라는 소리잖아. 바닷가에서의 기준을 잡아봐라. 그러면 두 가지로 잡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만조시하고. 그러니까 물이. 여러분 생각해봐. 바다를 가보셨겠지. 가보셨으면 물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많이 나갈 때가 있잖아. 그렇지.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측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평균 해수면을 이용을 하는데 물가선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해안선의 기준을 뭘로 줄 거냐. 라고 할 때는 해안선의 기준은 약 최고. 최고에 대한 것. 최고의 고조면을 이용하는 게 해안선이야. 반면에 수심에 대한 것은 최저를 끌고 들어가. 최저저조명에서 4번을 찾아내야 되는데 야, 이건 미안해. 안 했어. 이런 말은 꺼내지도 않았었어. 한 20년 전에 나왔던 거. 하여튼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끝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1번 문제에서는 좀 당황할 수 있는. 3번을 많이 찍었을 거예요. 수심에 대한 기준은 맨날 물가선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심하고 물가선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건 약 최저저조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런 문제는 다시 안 나와. 이런 문제는 모르겠어요. 다시 나온다. 글쎄요. 상당히 안 나올 문제가 나와 버려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는 뭐 그렇잖아. 항상 나온다. 라고 하는 문제 우리는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량을 구하래. 토량. 그럼 토량은? 그렇지. V. 볼륨. 볼륨에 대한 거잖아. 그런데 얘를 정보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을 만든다. 이 소리야. 학교 운동장을 만들 건데 이 점은 1.2m 높고 1.4 높고 1.8 높고 2.1 높으니까 어느 정도 기준으로 딱 잘랐을 때 그럼 얼마만큼 흙을 쳐낼 거냐 또는 갖다 넣어야 되냐. 이런 대상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런 부분을 그럼 정보법에 의해서 우리가 토량 구하고 싶다 이거지. 볼륨에 대한 걸 구할 때는 소규모에 대한 면적 이 작은 면적에 대한 것을 4로 나눠주고 뭐 이거는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때부터 뭐 해. 시그마 H1 플러스 2배 시그마 H2 3배 시그마 H3 4배 시그마 H4에 대한 것을 잘 구해내. 이것 때문에 틀려. 예전 내가 막 실기 아 여러분 이제 필기가 끝나면 실기를 제가 시공하고 같이 할 텐데 시공할 때마다 이 얘기해요 제가. 왜?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었거든. 나도 토목기 잘 봤을 거 아니야. 예전에. 어제 예전에. 20년. 벌써 마음이 아픈데. 하여튼. 하여튼. 언젠가는 봤었을 거야. 그지? 언젠가는 내가 봤었을 텐데. 야. 8점짜리 문제를 틀렸다니까. 시공하면서 얘 삼각형으로 나온 거였거든. 거기서 이제 토공량을 계산해서 그때 트럭을 갖다 써서 하는 그런 문제였어. 그런데 삼각형인데. 아. 멍청한 놈이지. 3분의 AB잖아요. 3분의 AB거든. 근데 그 3분의 AB인데. 아니. 3분의 AB가 아니라 3분의 A잖아. 3분의 A인데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AB잖아. 아. 2분의 AB를 안 하고 얘만. 얘. 막 삼각형은 8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막 그거를 막 거기만 신경 쓰느냐고. 야. 여기서 날라갔네. 얼마나 허탈하겠어. 어. 그래서 결론은 트럭이 5천대 필요하다. 근데 나는 만 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지. 왜? 나누기 일을 안 했으니까. 아. 그런 마주니앙 아. 지금도 안 잊혀지잖아. 어. 그니 얼마나 한임에 쳤겠어요. 8점짜리 날라가는 거니까. 잘 오면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계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기 때도 나오니까. 어. 이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뭐였어? H1에 대한 것을 찾아줘. 그럼 H1이라는 것은 한 점에 만나는 거야. 한 점으로만 쓰겠다는 거야. 한 점에 대한 것만 다 찾아내. 이 소리야. 그러면 이게 동글뱅이를 쳐버려. 어. 그럼 어떻게 돼? 오케이. 1.2 2.1 1.4 1.8 1.2가 뭐야. H1이다. H1이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H2. 이 사각형에도 쓰이고. 이 사각형에도 쓰이는 점을 찾아내라는 소리잖아. 두 번 쓰니까. 어. 그러면 여기다가 두 번 썼어. 이렇게. 두 번 썼어. 두 번 썼어. 두 번 썼어. 이렇게 하는 거지. 벌써 느낌이 딱 오는 게 내가 풀었었던 거 하고 좀 틀렸을 것 같긴 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풀고 1.4 1.8 1.2 1.5 나도 4개 썼네. 3개만 쓴 줄 알고 풀이를 3, 4일 전에 해버렸더니 깜빡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차 하는 순간이 틀리거든. 그것만 좀 조심해달라는 거야. 1.4 1.8 1.2 1.5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3번 썼다. 한 점이 3번 썼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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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썼지. 여기 어떻게? 얘가 3번 썼네. 3번 썼네. 그럼 시그마 H3 2.4 얘는 4번 썼네. 하나 둘 셋 네번 다 쓴 거잖아. 그러면 시그마 H4는 2.1 그래서 얘 다 더해준 값 미리 컨닝했지. 암산 안되는 거 알잖아. 7.7 얘 다 더한 값 5.9 얘는 더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에 얘 뭐랄지 한 배 해놓은 거야. 얜 두 배 해줘. 얜 세 배 해줘. 네 배 해줘. 이렇게 했잖아. 한 번 썼어. 두 번 썼어. 세 번 썼어. 네 번 썼어. 이 소리잖아. 가중치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걸 더해줘서 그 다음에 AB 10.10이죠. 10.10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와? 아 안 써있네. 877.5라고 돼 있어요. 877.5 결론은 안 내놓은 형태니까. 877.5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렇지. 틀리면 내가 어떤다? 운다고. 이런 거 틀리면 내가 울어. 이런 건 틀리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지. 시간이 조금 잡아먹긴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도 암산할 거 아니잖아. 계산기를 누를 거기 때문에 빨리 빨리 탁탁탁 써서 하시되 한 번 썼냐. 두 번 썼냐. 세 번 썼냐. 네 번 썼냐. 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동글뱅이 삼각형 또는 사각형 이렇게 틀리게 표시해놓으면 검산도 빨리 편하게 돼요.